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보령시 효자도 인근 해상에서 1.7톤급 레저보트 한 대가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고, 레저보트는 해경이 배수 펌프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습니다. 또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보령시 독산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3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